우리가 보통 우편은 써서 갈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출연자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 하나 보낸다면 우리가 써서 보낸다면 뭐 힘내라 뭐 이런것처럼. 저는 차세연 씨. 차세연 씨한테 저기 카메라 보고 차세연 씨한테 우리 또 응원의 멘트. 안녕하세요. 차세연 언니. 왜 이렇게 애교를 부리는 거야. 뭐. 언니가 마음에 갈등이 있다면 진심인 사람에게 기대도 좋을 것 같아요. 추천. 근데 낸 씨는 평상시에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. 아니야. 귀여워. 귀여워. 아니야. 욕은 할 수 있어. 욕. 나 잘하죠. 저기 그것만 보여주면 안 돼요. 그냥 입모양만 욕하는. 영어로 욕합니다. 위 처리할게요. 위 처리할게요. 위 처리할게요. 입모양만 보여주세요. 제대로 했어요.